아니 근데 비니가 은호를 찾기 제일 쉬운 게 뭔 말이야 은호가 어딨어? 그냥 뭐 소리 나는 데로 가면 돼. 아! 소리가 나. 아! 웅성웅성 좀 많이 눈던데. 아니 그때는 유명해지기 전인데도 워낙...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. 뭘 아니요. 그리고 얼굴 당연히 멀리 삼아도 그냥 딱 보면 보이지 않아? 저기 딱 보이지 않아? 근데 이게 소리가 차이가 있잖아. 아! 이거랑 아! 이거랑... 나랑 옛날에 주먹 쥐고 백보동이라고 배 타고 물고기 잡으러 가는 프로를 했었어. 맞아 맞아. 그럼 우리가 6시간씩 배를 타고 발치를 잡고 막 그러면 정말 완전히 너무 힘들었어 심지어 병만이는 멸치를 찰다 울었어. 처음으로. 근데 쟤는 아무리 힘들어도 얼굴은 그대로인 거야. 아! 아무리 힘들고 6시간 7시간 배를 타서 고기를 잡고 막 우린 힘들어서 이렇게 와도 쟤는 얼굴은 그대로인 거야. 그러니까 보는 사람이 현실감이 좀 떨어지잖아. 계속 그대로니까. 근데 본인이 봐도 본인이 잘생겼을까? 알겠지. 나 알아? 거울에 대고 막 뽀뽀하고 막 그런 적 있어? 이렇게 거울이 있는데 너가 이렇게 씻고 그냥 넌 있지? 야. 넌 있지? 난 솔직히 있어. 너흘보고 왜 좋아서. 나 솔직히 어린 나이 때 뇌가 너무 좋은 거야. 그래서 내가 어린 나이 때 머리 왜 길러 왔는지 알아? 내가 너무 예뻐서. 아니 근데. 네가 네한테 반했다고? 진짜 거울이 대고 나 뽀뽀하고 그런 얘기 있어. 최근에 신조어 있잖아. 최채, 최채차차? 아 최채차차. 아우. 직접 얘기해 줘. 그게 뭐야. 신조어야. 최는 최, 자은우는 자은우. 나 다 알고 있어. 나 다 알고 있어. 땅콩맨! 땅콩맨 땅콩 어디있어? 땅콩 어디있어요? 땅콩이 땅콩 먹고싶어요! 최채차차! 근데 그 말 너무 감사한 말이고 너무 기분 좋은데 살짝 조금 아쉽기도 한 마음이 있어 왜냐면 잘 생각해보면 최채차차면 최에는 따로 있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최차가 됐으면 좋겠다고 더 열심히 하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